내부에서 왔다... 12시 되면 엄청 가까워 Cinco 아 그래요? 딱 바쁘기 직전이네요, 지금? 딱 직전이에요 내가 말한 해, 이거 진짜 추천하면 뭐지? 신어 샤이너빡 제일 추천하는 액수가 이거를 기다렸다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이 점심때 한 시간밖에 없으니까 여기 와서 올을 하고 점심 받고 먹고 딱 한 시간에 딱 좋아해요 텍사스의 특유의 디저트거든요 뭐예요 이게? 피칸 아 파이 피칸 별로 나는 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KFC가 있는 거야 맞아 맞아 그거야 이게 빨갛잖아요 이게 빨간게 연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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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제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먹어봐요 음식을 하나 저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다 일로 왔네 네 요거 저쪽으로 옮겨요 소세지 한 번 먹어봅시다 오 소세지 너무 커 네 그거 잘해야 돼요 아 근데 이런 적극적인 야채 정말 좋아하는데 고기 본인을 봐서 살린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서 먹는데도 가보고 나가면 고기면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맛이 없었었어요 아니 이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텍사스 시대 아 그때 메뉴 못 먹어요 음 네 너무 행복해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 원래 한국에서는 많이 먹거든요 고기파라서 네 맛은 있었는데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요 휴스턴 뮤지엄 오브 네이처널 근데 여기서 안 좋은 말 나오면 어떠세요? solitude has let you feel 하하하하 조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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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혼자 있는 것이 당신을 외롭게 했습니다 하하하하 너무 정확하지 수학여행은 기분 딱 그렇죠 어 진짜 수학여행은 네 하하하하 수학여행은 수학여행은 여러 가지 조준 여러 가지 그리고 가만히 더 샀기 수학여행이 소원 iniz 수학여행은 고기 incidents 좋아해 취향이 바람이 아니네 자기가 흔들고 있는거네 안에서 진짜 지금 살아있는 거 응 쇼지면 걱정 안은 거짓이 아 진짜 정말요 세를 잡아 먹는다고요 여기 어디 찾지 기술리 같은 네 고춧가루 도착 무대만두 마실수 물이 없어 능력 물이 없어 물이 없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여기는 명칭이 뭐예요 정확하게 헐맨파크요 헐맨파크 헐맨이라는 사람이 아마 기부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랍스터 좋아해요 랍스터 평온하고 사람들 되게 여유롭게 오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시간도 잘 없지 않아요 이제 항상 일하고 있으니까 여기 너무 커 꼬리봐요 꼬리 물이 근데 너무 더러워요 진짜 커 진짜 커 여기 자연 대박이다 디저트는 맛이 어떤 것 같아요 디저트요?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요 현상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이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맛있어요 이게 유명하다는데 왜 유명한지 맛을 것 같아요 바이든 님이 엿갓데 엿갓달 어 감사합니다 엿맛이에요 엿맛 진짜 이게 엿수인이야? 어 이거 뭐야 진짜 엿는데? 국제엿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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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모르고 돼지고기 모르고 낙지구이 빼고 치킨도 해야 돼 치킨 아 뭐 없는 게 없는데? 다 있어요 생각하면 다 있어요 그것만 보고 가요 오 맛있다 응 괜찮아요 이거 어떻게 다 하지? 근데 선명 Bebei 뉴욕에서 비행기 타면 일단은 초반에 빨리 먹어야지 술을 취해야지 일단은 전체를 먹어야지 우리 2층 가죠 2층 장면 생명을 못하고 싶어 재밌었어요 대화도 좋은 얘기 2층 가다가 2층 가게 1층 가게 2층 가게